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에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한에는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증여할 때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몰래 부모님의 돈을 조금씩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 증여세가 최고 50%다 보니까요 증여세 과다로 많은 사람들은요 탈세를 꿈꾸게 됩니다. 그러나 탈세도 조세혜피도 아닌 절세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자 금융자산이나 현금이 많은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번째는 정상적인 현금 증여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는요 현금을 차용할 수도 있겠죠? 세번째는 그냥 갖다 몰래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현금을 증여한다 아무 문제가 없겠죠? 성년자녀한테 5천만원 증여한다면 면세점 증여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10년에 한 번씩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마중물 증여라고 해서 일부 증여세를 부담하고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조금 내지만 자산이전 효과는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1억 5천만원 증여했다 그러면 5천만원 공제받고 1억원에 대해서 10% 천만원만 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억 5천원을 증여받았다 그랬을 때는 9천만원이고요. 10억 5천원을 증여받았다 이랬을 때는 2억 4천만원만 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요.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차용받는 것, 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겠죠? 왜냐면요. 부모 자식간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요.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용 형식을 가지고 정상적인 차용이다 이랬을 때에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차용은 인정받을 수가 있으나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 필요는 없겠죠? 자 그렇다면요. 차용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차용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주택을 매입할 때 계약금은 냈는데 중도금도 일부 냈는데 나머지 중도금하고 잔금이 부족합니다. 이럴 경우에 정상적으로 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나서 그때는요. 차용 형식을 준수하고 차용 능력이 있고 차용 목적이 있고 차용 기간이 있고 이자율 및 이자 지급 방법 그 다음에 만기 및 상환 방법 등 구체적인 예시가 있고 지속적으로 이자와 그 다음에 원금을 상환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원금을 상환하거나 그럴 때는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그 다음에 임대료 전세보증금 같은 것이 되겠죠? 그것으로 상환하게 된다면 정말로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도 있겠죠? 사실관계 확인 후에 차용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이것 또한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 차용으로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차용 금액은 부모님의 자산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상속세 부담은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죠. 뭐냐면요. 지급 이자에 대해서는요. 비영업대금 이자로 원천징수를 27.5% 해야 됩니다. 자녀가. 그런 다음에 부모님은요. 매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만이라도 차용은 좀 기피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차용할 것이라면요. 그거 하지 마시고요. 창업자금 증여특례를 통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증여받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창업자금 증여특례는요. 5억원까지는요. 증여세가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0억원까지 증여했을 때 2억 5천만원의 아주 저율과세로 증여세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더 훨씬 더 차용 효과보다 훨씬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차용보다는요. 다양한 증여 스킬을 활용한다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성년자녀 아들한테 예를 들어서 1억 5천을 증여했다. 그 다음에 며느리한테 만약에 시부모님이 각각 1억 1천하고 1억원을 증여했다. 그 다음에 손자녀 성년 손자녀한테 1억 5천 미성년 손자녀한테 1억 2천 아들 가족들한테 토탈 6억 3천을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세는요. 겨우 5천6백만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세액공제의 3%를 감안한다면요. 5천4백32만원 정도라서요. 어떻습니까? 짜장면을 먹어도 부가가치세 10%를 내는데 10%도 안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증여 스킬을 통해서 차용보다는 증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방법 중에 세 번째. 그냥 돈을 몰래 갖다 쓰는 것이죠.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추정상속재산제도에 걸리지 않도록 하면서 몰래 부모님의 돈을 몰래 조금씩 조금씩 가져다 쓴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정상속재산제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피상속인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기 1년 이내 아니면 2년 이내 일정한 금액 이상을 인출했거나 처분했을 때 그것을 상속인들이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상속세를 부과하는데 기준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기 1년 이내에 현금, 예금, 유가증권 등은 2억 이상 인출했다든가 2년 이내는 5억 이상 인출, 그 다음에 1년 이내 부동산 같은 경우를 팔았다 이거죠. 그랬을 때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 기타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1년 이내 2억 원 이상, 그 다음에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일 때는 상속인들이 반드시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추정상속재산제도에 걸리지 않으려고 돈을 몰래 갖다 쓰시는 분들은요. 아주 효과적으로 돈을 쓸 방법을 궁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몰래 쓸까요?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 통장에서 매월 1,600만 원씩 인출을 합니다. 12개월이면 1년간 1억 9,200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추정상속재산제도에 걸리는 2억 원 미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요. 상속인들이 입증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고액 현금 거래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보고가 되는데요. 혹시라도 월 1,600만 원을 회당 쪼개가지고 300,500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잘게 해서 인출한다 하더라도 은행 직원이 의심거래로 간주해서 보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을 인출하거나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ATM에서 인출해도 똑같은 보고가 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상태에서 상속이 일어났다. 이랬을 때는요. 상속 시 5년 또는 10년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일갈 조회라고 해서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정 상속 재산 제도에 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세 당국에 의해서 증빙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추정 상속 재산에 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돈을 뭐 현금을 묻어뒀다. 그래도 나중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구입했다. 그러면요. 자금 조달 계획서라든가 자금 출처 조사에 응해야 됩니다. 이랬을 때 어떻습니까? 증여세를 과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요. PCI 시스템에 의해서 자산 증가 내역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뭐 자녀들의 소득과 지출을 판단한 다음에 자산 변동 내역을 보는데 소득이 얼마 안 되고 지출은 많은데 자산은 계속 늘고 있다. 이랬을 때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걸린다면 나중에 상속이 일어났을 때 사전 증여권으로 증여세를 추징하고요. 가산세도 물리겠죠. 그 다음에 상속세 합산 과세되는 이중적인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불이익이 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개시 6년 전에 꾸준히 10억 원을 몰래 갖다 썼습니다. 이랬을 때는요. 증여로 인정받는다면 증여세 추징을 2억 2,500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당 무신고 가산세 40% 9천만 원을 추가로 내야 되고요. 6년간 납부지형 가산세 연 8.03% 하다 보니까요. 가산세만 1억 84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4억 2,341만 원의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요. 상속 시에 상속재산의 합산에서 또다시 어떻습니까? 상속세 누진과세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부모님의 돈을 소액으로 가끔 인출했다 이랬을 땐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요. 부모님과 같이 쓰는 생활비도 증여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이런 것들은 소액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의 돈을 몰래 갖다 쓰지 마시고요. 정상적인 증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안 속에 살지 말고요. 증여하여 광명을 찾을 필요가 있겠죠. 결국 이러한 행위는요. 시간과의 싸움에서 진 경우에 이런 탈세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너무 연세가 들었다든가 미리 증여하지 않았다든가 이랬을 때 문제가 되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다 나은 절세 전략을 누려보시기 위해서 지금 바로 어떻습니까? 자신의 상태를 파악한 다음에 사전 증여 전략하고 상속세 절세 전략을 세운 필요가 있겠죠. 지금까지 부모님의 돈을 몰래 몰래 쓰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